배 많이 아프다. 급해, 이거. 배 빨랐어? 똥이 어떡해. 한국 생활 자꾸 이렇게 할래? 내 공식 사진 여기 있어. 한국 살아 싶지 않나요? 왜 한국 그러게? 이리 와봐. 응? 이건 뭐야? 안녕하세요. 경찰청에서 발부한 고지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어디서 해? 뭐야? 왜 원킷 사진 여기 있어? 왜 원킷 사진 여기 있어? 큰 글 사진 있지 여기야? 응. 왜 여기 있어? 벌금 있어요? 벌금 있지. 이거 어딘 줄 알아? 몰라. 그냥. 이게 운학초등학교. 운학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고. 여기? 그래. 거기 있잖아. 횡단보도 이거. 삼십 킬로. 사? 삼십 킬로. 여기 있잖아. 우리의 운학초등학교 앞에. 응. 삼십 킬로야. 근데 이거 보니까. 어린이 보고. 삼십 킬로인데. 사십 일 킬로 갔네. 십 일 킬로. 십 일 킬로 초과했어. 사십 일 킬로 갔네. 사십 일 킬로. 응. 벌금. 얼마? 육만 원. 육만 원. 육만 원? 우리 집 앞에? 그래. 집 앞에. 그래. 그래? 응? 그래. 왜 30킬로 몰라? 알아. 30킬로 알아. 하지만. 근데 왜 40킬로 갔어? 아니 저거. 배 많이 아프다. 어. 급해. 똥 해. 어떻게. 그래? 똥 이거. 빨리 빨리 하지. 어떻게. 운전하면서 처음 갖다 놨네. 육만 원 이거. 어느 날 갔어? 오늘 이거 날러 왔지. 그래? 아직 돈 안 냈어. 하지만 이거 빨리 내. 이거 5만 6천 원 빨리 내. 20% 할인 해줘. 빨리 내면. 5만 6천 원. 5만 6천 원 내야 돼요. 어디 보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네. 국민은행 이거 있네. 우리은행도 보내. 우체국 신안 있어. 문길 보내. 아. 집 앞에. 왜? 이거 하지 마. 얼굴 안 나와. 얼굴 안 나와. 이따가 이거. 구독자님이 이거. 이거 운전 하지 마. 이거 테크. 아니 뭐. 과태료 놔. 왜 운전. 버스 가. 버스 기타로 한 지간 두 지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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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옷이 또 있어. 응. 내 본금 있어. 응. 하하하하. 하하하하. 얼굴 잘 나왔지. 헌키드이지. 어. 얼굴 잘 나오잖아. 한국 카메라 좋아. 응. 왜 알아? 헌키드 이거. 엄마 운전 왜 알아? 카메라 있잖아. 위에. 횡단보도 위에. 카메라 있잖아. 그 카메라 몇 킬로 다 찍어. 그래? 그리고 신호 이거. 만약에 신호위반에. 찍어. 만약에 빨간 볼. 이거 지나가잖아. 카메라 찍어. 빨간색 아니에요. 이거 빨간색 아니야. 속도 30킬로 넘었어. 저거. 가끔에. 아. 빨간색. 노란색. 그냥 통과. 아니. 노란색 괜찮아. 신호위반 아니야. 노란색 가도 돼. 하자. 속도 이거. 41킬로 갔어. 11킬로 오바. 아. 한국이. 조심하네. 앞으로도 이거. 조심해야지. 항상. 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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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금. 항상 번금 이거. 이거. 5.1등 이거. 취소? 어. 많이 돼. 취소. 그래? 맞아요. 벌점이 있어. 벌점 없어. 없어? 이거. 과태료 있지만. 벌점 없어. 응. 돈 빨리 내 이거. 벌점 없어. 그냥 이거 과태료. 아니. 만약에 이거. 만약에. 물건킷 이거. 로비 퀴산 체크 안에. 그냥 나가 이거. 회사에. 응. 60. 50. 이거 잘못해. 깜빡했어. 이렇게. 헌금도 있어. 지찍해지지. 과태료. 아니. 그래. 운전면이 괜찮아? 아이 괜찮아. 그거 괜찮아. 그냥. 과태료 벌금 틀려. 이거 괜찮아? 과태료. 과태료 내면이 괜찮아. 이거 벌금 없어. 벌점 없어 벌점. 5만6천 원. 지금 돈 내. 지금 내 5만6천 원. 계좌번호 있잖아 거기. 한국 생활 자꾸 이런 식으로 할래? 한국 생활 자꾸 이렇게 할래? 뭐. 한국 생활 자꾸 이렇게 할래? 왜 자꾸 이렇게. 한국 생활. 뭐. 경찰청이니까 또 올라갔어. 또 와. 또 와. 뭐 잘못했어. 뭐해. 뭐해. 자꾸 이런 식으로 할래. 한국 생활. 두번째. 뭐야. 빨간. 신호위반 이거. 신호등 빨간색 지나갔어. 5월 7일 6시 17분. 퇴근하고 지나갔네. 어디야. 이동면 이거. 근강아파트 앞에 삼거리. 어디야? 근강아파트 앞에 삼거리. 집에 오는 길이네. 7만원. 7만원? 7만원. 7만원. 아 비싸. 신호위반 이거 7만원이야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이거 15점 빼. 아니 만약에 벌점 있어. 벌점 맞아. 6만원. 7만원. 하자 벌점 없어. 7만원. 아니. 벌점 없이 해야지 이거 7만원. 하지만. 동강아파트 앞에 노란색. 빨간색이 지나갔잖아. 아니 아니. 이거 봤어. 노란색. 동강아파트 앞에 빨간색이 어떻게. 아니 아니야. 놀아서 지나가도 돼. 네. 6시 17분 이거 했네. 5월 7일 신호위반. 저번에 속도위반. 어린이 보호구 속도위반. 41키로. 오늘은 이거 신호위반 했네요 또. 7만원 이거. 하루 이거 반 월급 일당인가. 날아갔네. 왜 안고 그러게. 벌써 다 이러게. 왜.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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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들 게 있어. 저번에 하나. 저번에 하나. 저번에 하나. 저번에 얼마였어. 저번에 과태료 얼마였어. 56,000원. 56,000원. 오늘 이거 7만원 이거. 하루 일당 날아갔네. 그러고만 보다. 하루 일당 날아갔어. 오빠 아니야 이거. 오빠 아니야 이거. 아니 오빠 얘기 왜 가 이거. 오빠 얘기 왜 가 6시에. 아니 5월 7일날 6시에 오빠 얘기 왜 가. 5월. 5월 7일. 5월 7일 이거. 그래 평일 날이잖아. 오빠 왜 거기 있어? 오빠 체육관 있지?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내일 또 끊는 길다 또 있는 거 아니야? 또 있는 거 아니야? 또 있는 거 아니야? 조심해 카메라 조심해 아니 봤어! 노란색! 노란색! 그리고 통과 중간에 빨간색 어떻게 써서? 아니 만약에 노란색은 스톱해 보고 하지만 뒤에 스톱 있어? 어 잘 써서 안되지. 천천히 스톱 아니면 빨리 지나가 해야 돼 애매하다 보니까 애매하게 지나갔어 애매하게 애매하게 지나갔네 어떻게? 돈 내면 되지 어떻게 뭐 어떻게 돈 내 빨리 여기 계좌번호 있잖아 내일 또 내일 보통 쓰고 특근해 이거 내 항상 포스 타 한국 살아 쉽지 않나요 한국 살아 쉽지 않나요 라오스가 다 라오스 괜찮아 그냥 통과 돈 벌어서 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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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벌어서 벌금도 안하겠네 이거 항상 매주 매주 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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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매주 매주 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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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매주 매주 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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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카메라 많아 왜? 왜 잔 찍고 항상 잔 찍어 이거 마음 나빠요 내일 내일 돈 벌어서 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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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돈 벌어서 13만 원 하지만 신만 원 빼 어 5만 원 남았어 너무 오래 응 응 응 삼킹